제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4월 13일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투표가 실시되며, 전체 300석 중 서울 지역은 49석, 경기 지역 60석, 인천 지역 13석 등 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122석의 국회의원을 뽑게 됩니다. 인구가 늘면서 서울과 인천이 기존보다 1석씩, 경기가 8석 늘어 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총 10석의 자리가 늘었습니다. 만 19세 이상 국민은 1인 2표제로 지역에 따른 국회의원과 정당에 투표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 선출된 국회의원은 올해 5월 30일부터 2020년 5월 29일까지 총 4년의 임기를 수행하게 됩니다.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선거구 확정안에 따르면 서울은 한 곳이 통폐합됐고, 두 곳이 분구됐으며, 선거구 경계가 조정된 지역이 한 곳 있습니다. 자세하게 변화된 부분을 살펴보면, 중구, 성동구 갑, 성동구 을이 중구성동구 갑, 중구성동구 을로 통합 조정됐습니다. 기존 강서구 갑과 강서구 을은 강서구 갑, 강서구 을, 강서구 병으로 분구됐고, 강남구 갑과 강남구 을도 강남구 갑, 강남구 을, 강남구 병으로 분구했습니다. 은평구 갑과 은평구 을 선거구 경계는 은평구 갑 선거구가 녹번동, 응암 1에서 3동, 역촌동, 신사 1, 2동, 증산동, 스색동이 포함되고, 은평구 을 선거구는 불강 1, 2동, 가련 1, 2동, 구산동, 대조동, 진관동으로 구분됩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3일 날 실시하게 되는데요. 그 이전에 사전 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전 투표 기간은 4월 8일부터 4월 9일까지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4월 13일 날 투표를 못하신다면 꼭 사전 투표 기간에라도 투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와 함께 투표 전 기존과 다르게 바뀐 선거구를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TBS TV에서는 4월 13일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제20대 국회의원 개표 특집 방송을 진행합니다. 발빠르게 서울과 수도권의 선거 결과를 보여드리며 전문가의 심도 있는 분석이 함께합니다.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TBS 박혜령입니다.